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급에 주의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쿨쿨 저는 진행해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냉탕과 온탕 이 말이 저희 시장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어제오늘 흐름이 너무 다른데 오늘장 분석 짧게 한 번 짚어주신다면요? 요즘 시장을 보면요. 원래는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돈들이 테마주를 많이 하시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돈이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또 안 해요. 8월, 9월, 10월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2차 전제주들도 오늘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빠져 있는데 이 흐름들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돈들이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쭉 가상화폐로 쭉 빠져나가는 이런 시장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수 포인트 자체도 바닥은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쿨쿨 지금 시작합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쿨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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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요, 참 답답합니다. 오늘 보면 이게 도대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앤솔 같은 경우 실적 이슈가 있었지만서도 주가는 완전 고꾸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참 많이도 밀립니다. 신저가 패턴으로 좀 그리면서 깨지는데 이게 답이 없이 깨지는 모습들이 원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 전반을 거쳐서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코스닥을 많이 끌어올렸던 장본인이죠. 에코프로가 8%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8.7%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라인으로 잡아드렸었던 것은 에코프로 100만 원, 에코프로 비엠 3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고 한 번 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좀 심리적으로 사람은 더 힘들게 할 거다.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가장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현재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공화당 측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요. 전통산업을 강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유주나 기술주, 인터넷, 5G, 제약바이오 쪽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전체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상당히 호재성 내용이 많습니다. 특정 업종만을 비교해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크긴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긴 해요. 공화당 측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의 시총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상전에 대한 이슈가 돌기는 하고 있고 휴전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다시 그럴 일 없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래저래 시끄러워요. 새롭게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부분이 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나오는 거고 연준의 어떤 생각, 스탠스 자체를 흔드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지지율을 또 흔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나요? 미국 민주당입니다. 케네디가 해서 무소속 출발한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표가, 표심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감치 시장은 내년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공화당 측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힘이 없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지 않나 싶고 테슬라의 흐름도 최근에 약했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강자였던 반도체나 IT주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최근에 시장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있나요? 불과 1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라는 시장, 비트코인으로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와 같이 커플링, 동기화되는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이 비트코인은 금처럼 시장과 반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상화폐라는 시장 자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저점바닥부터 고점까지, 최근에 고점까지 해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또 비트코인이 시선뺏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 상황상에서의 업종에서의 2차 전지주들의 입지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나요? 3분기 실적 안 나왔죠. 왜 안 나와요? 니켈 가격 추이를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추이가 하락 추세거든요. 왜 또 하락 추세일까요? 이래저래 또 불안한 점이 많기도 하지만 시선 쏠림이 어디로 갑니까? 유가가 시끄럽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쪽 시끄럽다 보니까. 그러니까 니켈에 투자하겠어요? 유가로 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게 뭔가요? 4분기도 실적이 어두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좀 과하긴 하지만 사실 과하긴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올 만한 실마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LG 앤솔 같은 경우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수주장구가 500조라고 합니다.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반등이 어디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차트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 빠질 만큼 빠지고 다 꺾이더라도 다 많이 꺾인다면 이게 작년 3월 그리고 7월 이 바닥 자리가 있어요. 이제 바닥 자리가. 여기 바닥 자리가 혹시라도 깨진 다음 최저점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35만 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에코프로 라인으로 가보자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에코프로. 현 추세에서 하단의 라인은 굉장히 뚫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열려 있어요. 저는 이제 100만 원 자리를 여타 아주 몇 달 동안 조심해야 된다 깨면 말씀을 좀 드렸었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78만 원 자리 깨면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0만 원을 종가로 깨버렸어요. 어제도 깨긴 했지만. 그러면 다시 이 차트를 상황을 보자면 저점 자리가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박스 자리로 해서 버티는 목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50만 원 자리가 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 분명히 하셔야 될 게 4분기 실전 안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에코프로 라인들이나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오르려면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어 주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4분기 실전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내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요. 1월부터 3월 동안 두 달 있어요. 두 달 동안 있어요. 계속 영향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미국 FOMC에서의 연준에서의 얘기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상반기 안으로 무조건 한다. 원래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1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상반기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상반기 안에 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어요. 힘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표심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뭔가요? 그런데 가능한 늦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지금의 시장, 힘의 논리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힘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금리에 대한 스탠스 자체도 야금야금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그림들이 벌써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내의 외인과 기관들은요. 거기에 이미 초점 맞추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에코프로 흐름들, 2차 전지주들 특히나 대형 빼고 코스닥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은요. 사람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롭힐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하락이 나오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제가 매도 의견은 드릴 수도 없다. 알아서 하셔야 된다라고 진짜 몇 개월, 수개월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얘기 드렸던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라인들이 시장을 더 끌어땡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은 좀 기대해봐야겠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회복을 하면서 지수 상세는 시킬 거예요. 결론은 우선 2차 전지주들은 계속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걸 오늘 좀 짧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시장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시황사항들 나는 실시간으로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시황들 자세하게 장중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을 주셨고 매소가가 15만 500원에 비중은 20%이다라고 하는데 셀트리온 오늘 종가가 15만 100원입니다. 강부학군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합병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 대응은 매순 잘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비중 20%, 15만 500원. 오늘 뭐 거의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이시거나. 자, 셀트리온을 제가 이제 수년, 수십 년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10년 정도 넘게 봐왔는데 2020년도 때 이때 고점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거 서울경제에서 방송 한참 할 때 이때 고점입니다. 매도하세요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매도 사인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때 2022년 5월 달에 바닥입니다. 라고 방송에서 대놓고 매소 사인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안 하다가 아침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요. 10월 초에 셀트리온을 다시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매출에 대한 시그널을 봤을 때 성장 그림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많이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정진 회장이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진도 지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작년 5월에서의 하단 자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밑으로 깨질 가능성은 낮고요. 그 다음에 최근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회사에서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을 천억 원 규모죠.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걸 보신다면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하락이 아니라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매수는 하셨는데 제가 보는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를 보냐면요. 저는 짧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 20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램시만 미국에서 승인 나고서 주가가 안 가는 듯 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우선은 헬스케어 합병시키고 다음에 제약까지 쏙 들어와주면서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잘 갈 거예요. 주가가 잘 갈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공화당 입장에서의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일반 민생이라 표현을 할까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약가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제약, 바이오, 의료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살펴본다면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너지도 보시는 게 맞겠죠. 이래저래 추락된 포인트는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큰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전 고점이었던, 작년 고점이었던 자리 20만 원까지는 이 자리에 되겠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긴 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좀 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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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보시고 셀트리온 대행하시면 다시 20만 원 이상에서 25만 원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셨다. 다만 짧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상담이 좋습니다. 매수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해주셨고요. 다만 매매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려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참 좋은 여행이고요. 네. 매수가는 9540원에 35%요. 네, 매수가가 9540원에 35%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960원입니다. 참 좋은 여행을 매수하셨는데 저희 이종무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네, 순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잘 사신 게 맞아요.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맞아요. 많이 내렸는데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 저 같았어도 아마 9천 원대 바닥 찍으면서 반등 나오는 자리였던 9,200원, 300원, 500원 자리는 매수 대응을 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최근에 9월달 시장 깨지고 10월달 시장 깨지면서 손절을 못하신 건 아쉽긴 하지만 종목이 올해 우선 매출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익도 살아나고 있고 내년도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 여행 업종 다 그래요. 그래서 반등을 할 건데 저는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아니라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시일 안에 올라가는데 그때 매수가 왔다고 해가지고 됐다 하고 정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보다는 내년 시장이 정말 좋을 거거든요. 특히나 내년 하반기 시장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행 업종, 카지노, 화장품주도 전체적으로 다 커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상화되는 시점이니까. 그에 따라서 우선 보셔야 될 게 아마 올해 하반기 시장 괜찮게 돌아올 거고 내년 상반기 시장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럼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지금의 주가 자체 흐름을 보자면 역사적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3년 동안 거의 최저점 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우선은 반등 시그널 나와주면서 만 원 이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버티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또 이거 추가 회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추가 회사 다 했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비 주무님이 충분하신 것 같아서 더는 사지 마시고 우선은 만 원까지 가는 거 지켜보세요. 만 원까지. 만 원까지요? 우선 힘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50% 이상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만 원까지 가면 제가 조금 매도할까요? 그러면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 원까지 가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으로 우선은 20% 아래로 낮춰주세요. 한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대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 원 조금 더 가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만 원 정도에서요? 그 가격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만 원 부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 안으로는 그 가격까지 올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그때 보고 우선은 판단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그때 가격 가면 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또 까맣게 잊으실 테니까 다시 또 상담 받아보시던가 고민 한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홀딩 하셔야 돼요. 팔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목표가를 우선 1차적으로 만 원을 잡아주셨는데요. 만 원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35% 비중이시니까 비중을 숙소하시고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보고 나머지 대응은 또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해 보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시고요. 종목 상담도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 종목명은 한미글로벌입니다. 2만 8천 원 매수가의 비중 9%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가 7% 넘게 하락을 보이면서 2만 3천 4백 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순방 이슈로 주가가 좀 변동스러워 보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글로벌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게 한미글로벌 잘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훈풍도 좀 탔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부각이 좀 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출렁이면서 흘러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 베이스로는 괜찮아요. 전체적인 문제는 없는 종목입니다.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매출 상황이고 영업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주가는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딱히 그렇다 할 모멘텀 거리가 사실 많이 없어요. 현 상황에서. 우선은 뭐 네옴시티 이슈도 좀 더 커지길 바랬지만 사실 항상 그렇잖아요. 초반에 바람 불었다가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반등을 할 만한 이슈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선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비중은 낮으셔서 괜찮긴 한데 혹시나 한 번 더 깨지게 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만 2천 원 라인 잡아드릴게요. 이 라인 깨지면 우선은 피하시는 게 맞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 매수 거위로 올라온다면 그냥 본전이라도 온다면 정리하시는 전략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이슈거리로 볼 만한 게 크지 않고 당분간도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크진 않습니다. 혹여나 뭔가 중동 쪽과 뭔가 애모 요책을 한다거나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급반등할 수 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 빠른 정리가 해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한미 글로벌은 2만 2천 원 부근에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가 필요하겠다라는 조언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현재 50만 원 5% 비중을 담고 계신다고 해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종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44만 5천 5백 원입니다. 6%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회사는 정말 좋은데 장기 관점으로도 굉장히 괜찮아요. 수급상으로도 꾸준하게 잘 들어주다가 최근에 많이 나가서 그렇긴 한데 긴 호흡으로는 참 괜찮은 종목인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댄설이 맞으면서 같이 조금 빠지는 영향이 생겼어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우선 추세 자리로서는 바닥 자리는 체크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 보이시죠? 작년 10월 바닥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바닥 라인들을 지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은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라인 자체가 이제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게 좀 약간 불안불안이 시작합니다. 그 가격이 45만 원짜리였는데 오늘 우선 종가 이탈을 했고요.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버텨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맥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게 차트 분위기 사항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잘 들어와주던 수급 상황에서 잘 보시면 외인 기간도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연기금은 무슨 손절치는 것처럼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던 금융투자 쪽도 매도세가 며칠 동안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럼 50만 원까지 과연 회복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가격적인 전략에서 봤을 때 50만 원짜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누구나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죠. 추세자리였는데 추세자리로 보자면 45만 원짜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오늘에서의 입장과 내일과 모레 상황이나 다음 주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깨질 경우에는 어디로까지 갈 수 있냐면 그 전에 박스 자리가 여기 자리 형성은 되어 있네요. 40만 원까지는 우선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준다면 반등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일과 모레 상황이나 혹여나 좀 길게 봐서 다음 주 초, 월말까지의 상황 자체가 좋은 그림이 아니라 꺾이는 그림으로 만약에 그림이 나와준다면 우선은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반등이 좀 나와서 50만 원대 회복이 보인다 싶으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선은 현금 확보 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시장 수급 상황으로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50만 원대를 회복을 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40만 원까지도 밀려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등기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백화점이고요. 네. 6만 3천 원의 10%예요. 네, 매수가 6만 3천 원의 10% 비중 담고 계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종가가 5만 4천 6백 원인데요. 전문가님, 현대백화점 6만 3천 원 매수가 여부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6만 3천 원이시면 이게 물을 타셨던 건가요? 아니면 오래되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됐을 적에 제가 보니까 6만 8천 2, 3백 원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떨어져서는 6만 3천 원대에 대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6만 3천 원이 조금 올라가더니 그 뒤로 쭉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게 한 7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5만 원대 초반까지 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매수가는 오는지 좀 더 갈 건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보셨던 가격의 7만 원대까지 보시는 건 좀 너무 짧게 보신 것 같고 네네. 8만 원대나 7만 5천 원대 이상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건 말씀드리는데. 좀 끌고 가도 됩니까? 그러면은? 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끌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은 나왔잖아요. 어제 그제부터 해서. 네, 네. 반등은 좀 나왔는데 반등폭 자체가 재밌게 우선 그림은 그려갈까에 대한 생각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살펴보시면 그래도 외인들 최근에 좀 담아줬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나 많은 수량이죠. 그리고 쭉 매도하던 기관들이 오늘 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하락은 좀 멈추고 반등 포인트에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기관들이 매수는 담아줬어요. 보통 이런 대용주 같은 거 보시면은 백화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이 보시면 되는데 한 번 일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그래도 몇 날 며칠은 들어와요. 그럼 이게 한동안은 반등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에 보시면은 8월달 같은 경우 급반등이 있었잖아요. 한 번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주들이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 심리는 좀 있긴 있어요.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상반기까지 실적 베이스가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돌아설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적 현재 나와 있는 상으로는 괜찮다고는 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선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또 매물벽상으로는 또 갭이 떠 있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한 6만 2, 3천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또 이게 딱 아이러니한 게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오긴 할 건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 한 번 뚫고 갈지 여부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기관들도 대응을 할 건데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매수 대응을 하더라도 뚫고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은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건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서 더 갈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외인 기관들의 스탠스 자체가 매도 흐름이거나 기관방향성 자체가 약간의 좀 바로 튀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우로 흐르거나 약간씩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힘을 받아줘야 돼요. 우선은 그냥 스무스하게 6만 3천 원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갈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손해는 안 보는데 수익을 얼마냐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횡보를 하면 매도를 해버리고 반등이 올라오면은 좀 기다렸다 팔고 그래야 된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딱히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가님 매도가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될까요?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신다면은 뭐 더 길게 보고 8만 원대, 10만 원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백화점 업종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서도 연말까지 특수 노리고 성수기니까 블랙프라이드 이슈 맞춰서 일시적인 반등 노리고 그게 반등 나오는 게 6만 3천 원대, 6만 4천 원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특수가 지나고 나면요. 없어요. 그래서 업종을 바꾸셔야 돼요, 종목을.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한 번 더 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안 치더라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종목 변경을 하시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이후에 또 목표가 설정은 그때 당시 분위기를 함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애니능률 주셨고요. 매수가가 4,800원, 비중은 25%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5,08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권이시거든요. 4,800원 매수가이신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4,800원이세요. 요 근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급반등을 노리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선 자리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매수하신다고 한들 갑자기 크게 물린다거나 큰 수세 하락이 나오면서 손실을 줄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한 단가는 잘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고. 과연 수익을 내가 얼마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생각하시고 계신 것은 이런 6월달의 차트나 9월달의 차트 이런 거를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우선은 한바탕 분위기를 탔고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은 관계로 하락은 좀 나와줬지만 여타 분위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특별할 거 없이 매수가 이탈한다 싶으면 지금부터 보시다가 아예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6천 원 정도까지는 스무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그냥 6천 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맞을 겁니다. 그 이상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압박 자체가 이렇게 보시는 대로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급등이 6천 원 이상으로 가더라도요. 짧게 갔다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원금 지키면서 편안하게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6천 원까지 가면은 옳다구나 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시면 되고 혹여나 매수하신 가격대 4천 8백 원 이탈한다면 이번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전략이 가장 맞을 겁니다. 우선 그래도 목표가를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목표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만 6천 7백 원의 15%요. 네 3만 6천 7백 원 매수가의 비중 15% 현대바이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만 8천 5백 원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3만 6천 5백 원 3만 6천 7백 원이세요. 이거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난 6월이랑 작년 9월 고점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년 내에 그전에 보시면 2021년도 때 6만 원대까지 간 적도 있긴 하지만 우선 지금 상황으로는 고점 자리가 세 번째 형성이 좀 됐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 이 가격대 자체가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덤비기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완전 단타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종목이 몇 가지 패턴을 보일 거예요. 우선은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거나 한다면 거기가 우선은 1차 고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꺾여버리면 다시 작년 9월 올해 6월처럼 하락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하냐면 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최근에 이 종목 신용장과 보시면 많이 내려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요. 또 하나 거래량을 들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6월 있죠? 고점 찍었을 때 현재 가격이 비슷하게. 그때 거래량이랑 지금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 자리를 6월 자리를 뚫고 가려면 거래량 자체가 최소한 작년 8월, 9월 때처럼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될 거래량이 필요한데 그 모양이 안 나와줘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판단을 해볼 때 우선은 이번 주 안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뚫고 간다면 더 잘 가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이번 주 내에 급등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은봉이 좀 뜨는 게 보인다, 윗고리가 좀 크다 싶으시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급반등이 나와서 꽉 찬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얼마까지 보셔야 돼요? 5만 원대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또 안 돼요. 그러면 거래량이 최소한 얼마 정도 실려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거 뚫고 가려면 최소한 그래도 한 7,800만 좀 나와줘야 돼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외국인 매수량이 꾸준히 4일째인가 5일째 물량이 적지 않게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어느 외국인일까요? 잠깐만 볼게요. JP모간이죠. JP모간 쪽에서 들어오는 보통 외국인 물량들은 3일 정도 사용하고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레버리지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며칠째 들어왔는지 제가 체크는 못해봤지만 만약에 내일부터나 혹여나 모레부터나 해서 JP모간 쪽에서 매도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들 정리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얘들 딱 3일 써요. 오늘까지 거의 4일째 물량도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4일짜면 이틀 연속 들어오고 3일째 정리하고 다시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얘들은요. 3일 단위로 쓰고 정리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아, 네네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냥 핸들라인 얼마나 정리해도 좋을까요? 가격적으로요? 이렇게 핸들라인 기본, 핫드 라인을 어떻게 해요? 저는 우선은 거의 고점은 다 왔다 생각하고요. 네네네. 외인들에서 JP모간 쪽 물량이 꺾이지 않고 만약에 버텨주면서 롤링하면서 더 올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해서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면 그거는 거의 고점 영향이 온 거라 딴 거 모시지 마시고 외인 매도세 모시면 나온다 싶으시면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시고 대응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매수가 더 들어온다 싶으시면 어서 돈을 더 땡겨왔거나 땡겨와서 미리 샀던 거를 갚아버리고 다시 더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거 4만 원, 5만 원대 갈 수 있어요. 얘는 키가 외인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그거 하나 보세요. 제가 저번에 상담을 제가 이 시간대에 상담하는데 저번에 한싹도 제가 그때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이 보고 나와서 팔구선 빨았다 엄청 많이 빨았었거든요. 저번에 뭐 상담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무슨 바이오 정보가 아니었나? 맞아요, 할 딱이요. 그렇죠, 맞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익 적대 선전하고, 이익 보고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볼더라도 그냥 JP모건이 키인 것 같은데 이것만, 다른 건 없어요. JP모건 움직임만 보셨다가 빠르게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체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준다면 그때는 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윗고리를 달고 길게 내려온다면 그때는 또 종목 교체를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의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시장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DX요. 포스코 DX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8,500원에 20%요. 네, 48,500원 매수가의 20% 비중. 오늘 종가가 46,150원입니다. 좀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요. 저 좀 내리는 것 같아서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들어갔는데 각종에 그렇게 막 한 발 맞아서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이거 올해 10배 오른 건 알고 계시죠? 글쎄요. 네, 6만 얼마까지 가길래 그러니까요. 내가 또 좀 많이 내려갔다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 이것도 올해 10배 오른 종목인데 네. 혹시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그러면 종목이 성향이랑 안 맞으세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파시면 안 돼요? 팔아요? 왜냐하면 네. 우선은 지금 이거 2차 전지주로 다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업종 자체가 오늘 에코프로 얻어 터졌죠? 네. 앤솔도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지금 이 방송 9시부터 계속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지금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 경선 후보가 트럼프가 우세하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쪽이랑 트럼프랑 가상 대결을 하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에 되면 전통적인 산업을 좋아해요. 네. 2차 전지주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사람이에요. 아휴. 업종 자체에 대해서. 물론 IRA 법안에 대해 수혜를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받았어요. 2차 전지주들이. 네. 그런데 공화당은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아요. 그럼 이게 가뜩이나 많이 올라 있는데. 네. 특히나 또 포스코 DX. 네. 슬슬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매도 아래는 세력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종목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고점에서 올라있는 종목을 덤비신 거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6만 원 얼마까지 갔어 좀 내렸길래 또 그 지점까지 안 갈라나 싶어서. 아예.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내일 오늘 너무 급락이 심해서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반등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이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이게. 한 5만 원까지 갈까요? 5만 원 가면 몇 초 할까? 매도 할까요? 그러니까 4만 8천 원에서 5만 원이라도 가면 더 가면 우선 정리하셔야죠. 성향상 안 맞으세요. 종목이. 잘 갈 수도 있는데. 네. 이거 더 갈 거라 기대하고 있는 거 자체가 속 터져요. 맞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면 어떡할까요? 장기간 보유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에코프로도 뭐 지금부터 10배 간다고 했잖아요. 네. 시장에서.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50%인데.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지금 완전 바닥에 있는 대용주 보셔야 되고 차라리 이거 팔고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겠어. 삼성전자요? 그게 나아요. 삼성전자도 전도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있어서 그때 7만 3천 원에 샀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계속 한 몇 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우선은 저는 반등 다음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포스코 DX는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응하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면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하반기 전략들 좀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은 2만 2천 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들어봤고요. 참 좋은 여행은 손실권이지만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해요.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 좋겠다 조언을 해주셨고 현대백화점은 매수가 6만 3천 원 회복은 가능하지만 또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 그때 시장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형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괴밀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지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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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